안녕하세요 테너건제희입니다. 다사다단했던 2021년이 지나고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려 합니다.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 우리 마음속에 나눔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2022년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항상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아울러 저희는 좋은 무대와 공연을 잘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